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의 심재호입니다 감염병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이 되면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도 일상화되다시피 하는데요 그동안 학교 가기를 싫어했던 학생들마저도 이제는 학교생활이 그립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릴 적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학교 다니던 때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10리길을 걸어가야 하는 통학이 2021년 현재에도 존재한다면 믿겨질까요? 그것도 도시화된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들이 통학권을 보장하자며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정섭 경기도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이현 예 남이현께서 최근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요? 네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는 3km 이상의 학생통학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천여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학생 전체가 몇백 명이 되는데 그 마을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절절한 가슴으로 학생들의 안정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럼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도 안 지워주고 그럼 통학이라도 자유롭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절한 마음을 담고 이 학생통학지원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교를 먼 곳에 두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 실제 도네에는 3km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수가 20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를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 6km 이상인 셈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거리 계산법으로 따지면 지금의 이 아이들은 하루에 15리를 매일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심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닐 때는 논길이나 산길로 다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었지만 지금은 교통사고는 물론 아동 관련 범죄가 빈번한 세상이다 보니 어린 자녀들이 먼 거리 통학을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목적이 서술되어 있고요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인 학교와 통학 차량에 대한 정의 그리고 통학 지원은 교통비 등의 지원, 통학 차량 운영 등등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의 주체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소개한 경기도 조례 시행의 주체는 대부분 경기도지사였는데요 이 조례의 제3조에는 그 주체를 경기도교육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럼 교육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4조에는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의 기본 방향이나 그 재원 조달 방안, 통학 차량 관련 안전 대책 등 학생 통학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5조에는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통학 상황이 다르니 지원 형태나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닌 학부모나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학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제6조에는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보면 교육청 간부 등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도의원, 교통안전전문가, 학교 운영위원,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제10조에는 교육감 또는 통학 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부모에게는 안전교육과 함께 통학 차량의 안전에 대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가장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그 학생 혹은 학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자